나이가 들어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살았고 나이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티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겉모습을 화려하게 지장하고 비싼 귀금속과 자동차, 집 등을 보이며 자신의 귀티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으면 저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싶고 나조차 품위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화려한 자동차와 고급저택, 비싼 가방이 아닌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품격있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걸까? 첫 번째, 말투에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다. 귀치가 난다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진정으로 귀치가 난다. 왜냐하면 귀치가 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남을 도울 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치가 나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품격있어 보이게 된다. 또한 배려받는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도 존중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배려심이 깊은 사람에게 존경심이 느껴지고 귀치가 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을 먼저 베풀며 내가 가진 것을 전부 걷어내고 가진 상처를 감당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다. 나 또한 인간이고 사람이기에 내 이익은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관계가 먼저 받지 않으면 잘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을 공략하여 먼저 배려함을 통해 한층 귀티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귀티나 보이기 위해 따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말투가 순하고 여유롭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바꿔 말해도 적용된다. 행동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말투가 부드럽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은 생각 또한 부드럽고 여유가 넘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말이 빠른 사람들은 성격이 급한 느낌이 들어 옆에 있으면 나조차도 조급해지고 평소보다 긴장하게 되어 불안한 느낌을 받게 만든다. 반대로 말이 느린 사람들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 차분한 느낌을 준다. 물론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약간 답답한다면 있겠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급해져 우왕좌왕하는 느낌은 비교적 들지는 않는다. 또한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나의 말을 잘 경청해주기에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결국 내 주변의 말투가 부드럽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무언가 나를 위해 물질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러니 조급함 없이 부드럽고 여유로운 말투를 갖게 된다면 품격있고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데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자신보다 타인을 지켜세운다.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떠올려보면 나도 잘 몰랐던 장점에 대해 말해줬거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굳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랑을 하며 남을 험담하고 닦아내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은 나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인정받기 전까지 절대 먼저 타인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며 행동한다. 먼저 타인에게 다가가고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장점에 대해 듣기 좋게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법은 배려받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결국 귀치가 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알아봐줬고 인정해주었기에 상대방 머릿속에서는 또 만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된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웃고 반기고 가능성을 알아봐준다면 억지로 뽐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치가 나는 사람이 된다. 네 번째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귀치가 난다는 표현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말이 된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병들지 않고 활기 넘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무리하지 않고 하루 10분 걷기만 제대로 해도 혈액순환이 잘 되며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 몸의 혈색이 좋아져 더 고급스럽고 귀치가 나 보이는 효과도 생기는 것이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의 귀를 더욱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남을 존중하게 되고 귀치가 난다는 인식이 챙기게 된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 상태로 타인을 대한다면 귀치가 난다는 인식을 챙길 수 있다. 다섯 번째, 섣부르게 남을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간혹 주변의 친구나 가족 지인이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때 귀치가 나는 사람들은 섣부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귀치가 나는 사람들은 상대가 충분히 말을 하고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들어준다. 필요한 말만 하고 상투적이고 필요 없는 말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충고를 하기보다 그 감정에 동감하는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겨낼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나를 귀티가 나고 여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 다섯 가지가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티나 보이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의 보험은 되겠지만 현재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당장 바뀌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공헌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일부러 억지로 좋은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귀티나는 사람이라는 칭호는 따라오게 된다. 무언가를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다섯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훨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것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하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귀티가 나고 품격 있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